네, 오늘도 여러가지 기업들의 뉴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꽤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먼저 처음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주 전만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36만원대까지 이탈하면서 35만 9천원대까지 종가 형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는데요. 캐나다의 스텔란티스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1조 8천억 원은 현금으로 출자를 하고요. 7천6백억 원은 채무보정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2분기에 착공을 해서 2년 뒤에 상업 생산을 돌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도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배터리 단독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이것만 봐도 사업이 굉장히 순항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기관은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연속성을 봤을 때는 기관이 8거래 연속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6거래 연속 다시 한 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다시 한 번 주가의 총매제가 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롯데제과가 존속 법인으로서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7월 1일에 합병이 모두 다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양산은 식음료 시장에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따라서 사실 지금까지는 신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사업이 수월해지겠죠. 일단 앞서서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빙과 부문을 통합한 바 있는데요. 해태를 인수한 빙그레에 대응하면서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이커머스 조직을 통합하고 일원화하겠다면서 2025년까지 온라인 매출 비중을 25%로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영유아부터 노인대상 제품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만남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져다주게 될지 그렇다면 다른 식품기업들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될지 오늘 시장에서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용만 전 회장이 두산 보유 지분의 전량을 처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블록딜 거래입니다. 블록딜 거래는 일단 오늘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장 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8에서 12% 할인율 적용이 된 이후에 매매가 될 것이다 라고 아이비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가가 총 1330억 원의 규모 자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오늘 두산의 주가는 하락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좀 악재성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직원이 수십억 원의 횡령 후에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이전에 맡았던 계약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실적도 사실 지금까지는 추정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감소한 2,71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기대치를 3% 하회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역시 컨텐츠일 것 같은데요. 키즈 컨텐츠인 아이들 나라 중심으로 탈통신 사업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아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